안녕하세요. 꿈푸언니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죠. 오늘은 항공사 취준생, 승무원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한 멘토링 영상으로 찾아왔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질문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필요한 자격과 자소서, 면접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것들, 그리고 제가 대학생 그리고 취준생 여러분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을 영상 말미에 담았거든요. 그러니까 꼭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승무원 준비생의 질문 먼저 한번 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이아린 멘토님. 객실 지상직 승무원을 준비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24년 1월 졸업 예정이고요. 현재 토익은 준비해놓은 상태입니다. 일반적으로 승무원을 준비하기 위해서 공인, 어학 시험 성적이 높으면 강점으로 작용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HSK 중국어 자격시험을 준비한 뒤 CRS 자격증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제가 더 준비해야 하거나 혹은 이 시험들 중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되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또한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첫 번째, 항공사 면접 과정과 면접 시 받으신 질문. 두 번째, 승무원을 준비하실 때 또는 서비스 계열 취업을 준비하실 때 준비 과정, 자격증 등 자기소개서 작성 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저는 항공사 일반직으로 입사를 했고요. 승무원은 아니지만 멘티님께 원하는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먼저 자격 관련입니다. 현재 멘티님은 토익 점수를 취득한 상태예요. HSK 중국어 자격시험을 준비하고 CRS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항공사나 서비스 직은 외국어 역량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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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합니다. 따라서 토익 점수와 제2외국어 점수가 있다면 굉장히 강점으로 작용을 합니다. 승무원 준비생의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인원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어학 성적이 높다면 차별화가 될 수 있어요. CRS 자격증은 항공 예약과 관련한 컴퓨터 시스템을 말하는데요. 민간 자격증으로 알고 있으나 국적 항공사 취업 시에는 따로 가산점이 없습니다. 따라서 꼭 취득할 필요는 없습니다. 추가로 추천하는 자격증은요. 토익 스피킹이나 오픽 등 영어 말하기 점수입니다. 최근 영어 말하기 시험은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항공사 서비스 기업이 많습니다. 따라서 CRS 자격 취득 이전에 영어 말하기 시험을 응시해서 점수를 만드는 것을 추천합니다. 토익 스피킹 시험은요. 1회 시험 가격이 7만 7천원이에요. 굉장히 비싸죠. 따라서 철저히 시험을 준비하고 응시하는 것이 좋은데요. 준비 기간을 너무 길게 잡고 무작정 독학을 하기보다는 학원이나 혹은 스터디를 통해서 확실히 집중해서 단기간 공부한 다음에 시험에 응시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음 두 번째는 자수서 관련한 질문을 해주셨어요. 이것은 개인의 경험에 따라서 강점에 따라서 그 소재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뿌리로 다음과 같은 부분을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비스직은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입니다. 따라서 사람에 대한 호기심과 공감 능력이 매우 중요해요. 따라서 다양한 관계에서 갈등을 해결한 경험이 있다면 이에 대한 에피소드를 기입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두 번째는요. 글로벌 감각입니다. 외국어 역량과 다양한 문화를 바탕으로 외국인과 교류한 경험이 있다면 기술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에 대한 관심과 이해, 소통 능력이 매우 중요해요. 이와 관련해서 소재를 찾아서 작성하는 것이 좋겠죠. 네, 다음 질문은 면접과 관련한 질문인데요. 항공사 면접과전에서 어떤 질문을 받으셨나요? 이런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이것은 항공사마다 상의하지만 보통 1차 실무 면접에는 보통 인사팀이나 관련 실무자들이 면접을 보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다대다 면접이 많죠. 따라서 면접관도 여러 명, 그리고 면접 지원자도 여러 명이기 때문에 후다닥 정신없이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비스직, 본인이 지원하는 직무에 맞는 1분 자기소개를 철저하게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원 동기를 좀 안기를 해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큰 틀에서 자신을 내세울 수 있는 필수 강점 3가지, 그리고 이와 관련된 경험 3가지를 매치해서 준비해 주시면 두루두루 여러 면접 질문 답변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면접 질문이죠. 지원 동기, 장점, 단점, 나의 차별화된 강점, 입사 후 포부, 실패한 경험, 성공한 경험, 기본적인 답변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 밖의 토론 면접과 PT 면접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는 자신의 생각을 얼마나 잘 표현하고 동시에 상대방의 의견을 얼마나 잘 경청하는지의 태도를 보기 위함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전, 아이디어, 그리고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경제신문 읽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경제신문은 처음에 접하면 읽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어피티 같은 경제기사 관련 이메일을 구독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보통 승무원 면접에서는 토론 면접이나 PT 면접이 진행되지 않지만 타 서비스 기업 면접을 지원할 수도 있고 기타 면접 답변 시에 많은 도움이 되니까요. 경제신문 읽기 혹은 기사 구독 서비스를 이용해서 차근차근 꾸준히 시사상식을 쌓아 나가시길 추천합니다. 네, 마지막은 임원 면접 그리고 압박 면접입니다. 자소서를 바탕으로 궁금한 것을 물어보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본인이 봤을 때 스펙이나 혹은 경험 관련해서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압박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지원자분은 시간적 여유가 많아요. 24년 1월 졸업생이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차근차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고 생각해요. 임원분들은 매우 바빠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소서를 다 검토할 시간이 없습니다. 따라서 자소서 내용 중에 눈에 띄는 내용을 질문하고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들어왔을 때 같이 성장하고 또 회사에 도움이 될 것인가를 보려고 할 거예요. 아무래도 회사에 대한 관심과 그리고 얼마나 이 회사에 들어오고 싶은지 간절함을 잘 어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시에 회사 입사와 관련해서 지원자님이 준비한 노력들을 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인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가장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격증과 면접과 관련해서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2024년 졸업이라고 하셨으니까 아직까지 여유가 좀 있어 보입니다. 2020년과 2021년은 코로나로 인해서 외부활동이 좀 자유롭지가 않았어요. 2022년 하반기부터는 변화가 좀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경험을 정말 많이 많이 하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지원자분이 승무원이라는 직종에 취업을 희망하고 계시는데요. 서비스직은요. 꼭 이런 경험이 필요해요 라는 것이 많지 않아요. 본인이 해보고 싶은 경험을 정말 많이 해보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취미활동이 될 수도 있고요. 외부 동아리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도 될 수 있겠죠. 목적 없이 좋아서 하는 경험들을 잘 쌓아서 기록으로 남기시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그것이 또 자소서와 면접을 준비할 때 크나큰 강점 그리고 여러분의 차별성, 돋보이는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취업을 생각해서 자소서와 면접 관련 준비를 하는 것보다는 우선 내가 좋아하는 경험과 활동을 쌓고 이것을 취업 준비로 연결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더불어서 기록을 꼭 하실 것을 추천합니다. 저는 온라인 기록을 추천을 하는데요.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 이런 여러 SNS의 과정을 기록해보세요. 취업뿐 아니라 지원자분의 삶도 훨씬 재밌고 풍요로워질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일기 쓰기를 추천합니다. 면접이 임박한 분들에게는 제가 이 방법을 추천을 드릴 수가 없어요. 기출면접 질문 위주로 답변을 준비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질문을 주신 지원자분은 아직 졸업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요. 일기 쓰기를 꾸준히 해보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매일 조금씩 나의 생각, 느꼈던 감정, 슬펐던 일, 오늘 감사했던 일, 일상에서 느꼈던 다양한 감정, 그리고 오늘의 성장 기록 등 이렇게 다양한 일상을 한번 기록을 해보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고 싶은 일, 내가 좋아하는 일도 될 수 있고요. 이 일기 쓰기는 자연스럽게 말하기와 연결이 됩니다. 내 생각을 정리하는 연습이 곧 말하기 연습이거든요. 면접이 어려운 이유는 나를 단단하게 잡고 있는 중심 생각이 없기 때문에 면접관이 어떤 말을 좋아할까? 어떻게 그럴싸하게 대답할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렵고 두려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반면에 내 생각이 또렷하게 잡히고 여러 부분에 대해서 나의 생각이 정리되어 있으면 말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일기 쓰기 또한 훌륭한 면접 준비가 될 수 있습니다. 더 좋은 사람이 되게 하는 도구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많이 경험하고 탐험하고 나의 생각을 써보는 연습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 이틀 한다고 눈에 띄는 성장이 보이지 않거든요. 한 달, 두 달, 6개월, 그리고 1년. 꾸준히 한번 써보세요. 제가 효과는 장담합니다. 네, 좋은 질문 해주셔서 감사해요. 지원자분 파이팅이고요. 그리고 또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치중생의 성장 멘토 공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Ciao! abilities이요. им 막 Favorite oni welche 이 city